Q. 에어비타 자 오늘은 게임 해봤는데 어때요? 엔딩멘트? 내가 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8비트가 뭐예요? 8비트가 뭐예요? 고래 게임 하면 안 돼요, 그럼? 고래 가지고 와 아, 고래 가지고 와 여덟 박자 해볼래요, 한번? 도전? 오케이, 그냥 여덟 박자 하자 저 뭐 어려운데?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이엠 그라운드 여덟 박자부터 랩 주고 랩 주고 랩 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엠 그라운드 아 네이션 이거 고개 아니야? 아 여덟 이거 뜯 응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내릴래요? 아 오케이, 내리자 고개로 가자, 고개 고개로 멀리들어가 갈게요, 저부터 갈게요 inger糖 J 7 delzt properties J 여기서부터 했어 갑니다 I am ground J부터 시작 히힛 아니 I am ground J부터 시작 제이크로 제이크 the 닳지! 닳지! 닳지? 탈라! 하지마! I'm GROUND 3호부터 시작 이거 진짜 나도 모르겠어 니키 8 아니 왜 이런 박자를 하나 둘 셋 정박 정박 니키 8 니키 8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니키 8 오케이 I'm GROUND J부터 시작 아니? 히스윙 2 이거는 쉽다 히스윙, Ν신 eg multiplic 성훈 6 성훈 6 제이윬 4 właśnie! 왜 재윤이야... 갑자기 래 Mehaka Square 팀 대표 한 명씩 나? 나 못하는데 니키 할 수 있잖아 니키 할래? 한 번 해볼까? 우리 선우가 하자 할 수 있잖아 아이엠 드라이 선우의 선우 누구부터? 선우의 선우 부터 시작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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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요거였어 선우 셋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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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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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다섯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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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뭐야? 어떡했어? 손을 이어줄 에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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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나이스! 마치 처음 하는 거 마냥 어디로 갈게요? 과연 코인을 얻을 수 있을지 잠깐만! 이게 아직 한 개 있었어 한 10개 방에 4명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10개씩 가네 10개 왜 이렇게 많냐? 응? 여기에 혼자 있으면 혼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 저도 사실 19살이기 때문에 학생입니다 형이 20살이잖아요 나 19이야, 만일? 저도 만으로 19이에요 18이네 너 생일이었잖아 네, 18 아, 그런데? 나이스! 나 10대야 형이 20대 나 만으로 19이야 한국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산 나이는 딱 19년이라 할 수 있는 아, 그런가? 응 아, 맞네 형 아직 10대네요 진짜 나이는 몇 살인데요? 20살이에요 한 명당 10개예요 10세 이상 목표 1 저녁 1 2 2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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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어, 좋았다 아, 맞네 왜? 정답 어? 왜요? 여기도, 여기 이미 20개 있어요. 네, 이미 있어요, 여기 있었지. 아, 준비. 너무 정직했다. 20명에 두고 있네? 어, 이거 놔두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서요? 가서 뭐 했냐고요? 가서 약간 칩 나누기? 눈치 게임했는데 제가 선우 형이랑 같은 팀, 같은 방에 들어가서 20개 방 들어갔는데 같은 방에서 나눴습니다. 예승이 형이 40개 방 들어갔다가 다 타렸어요. 우와, 루미큐브다. 와, 루미큐브? 루미큐브가 제일 좋아하는데. 대박. 나 진짜 좋아해요, 루미큐브. 루미큐브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대선 느낌. 학교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떨렸는데. 얘들아, 나 춤출게. 이거 근데 이거, 칩 개수로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간당간당하다. 아, 그냥 40개 들어갈걸. 갈 가봐? 어. 아, 선우 형이랑 가위바위바 할걸. 우리는 해봤지 어떡해. 이 애쓰면 끝인데. 왜 올인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얻는 게 많잖아. 상대 두 명이죠. 근데 그만큼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레전드였어 형이 진짜 인생 역전했네요 과감하게 걸고 과감하게 뺄 줄 알아야 돼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진짜 난 인생에 대해서 숙련도가 거의 한 3년 차 아니 그 뭐야 한 3번 찬 것 같아 근데 저게 무슨 뜻이야? 뭐가요? 형 그거 펜마 한 번만 보여줘요 보여줘요 오케이 삼겹살죠 요즘에? 삼겹살 일본어랑 한국 다르니까? 근데 좀 잘한 것 같아 몰라 어차피 아무튼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사장님 자 사장님 이쪽 이쪽 저쪽 이쪽 진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 이쪽 저 노래 한 번 뽑아주시죠 노래 한 번 뽑아주시죠 저 무슨 잘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막 짜라빠빠? 언제 적 짜라빠빠야? 옛날 사람 티내지 말자 우리 아 왜 그래요 저 그래서 공연생인데 그리고 오늘의 언어는 표현 안돼 흔한 JPG 언따시아이 형 네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황금키로 맞고 좋았어요 황금키로 맞고 황금키로 맞고 너무 좋아요 황금키로 네 황금키로 열쇠를 잘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 열쇠는 누구의 것인가 와우 그러면 오늘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저희 다음 주에도 재밌었어요 재밌게 촬영을 해보죠 화이팅!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